책까지는 제가 최근에 쓴 곡도 있어요? 최근에 열심히 쓰고 있죠 열심히요? 별 보러가자 뒤에도 곡을 썼어요? 그럼요 많이 썼어요 별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아침 창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별 보러가자 그 앨범을 할 때가 제가 튕기는 남자 하던 때더라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sbs 출근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별 보러가자로 완전히 별 볼 일이 있는 사람 되갖고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까 들은 건 뭐예요?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별 보러 갔다 와서 얘기해요? 그건 이제 최근에 얘기입니다 이거요? 아 같이 갔다 온 거예요? 별 보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? 뭐 그랬나봐요 그 아니 본인이 썼으면 그런가 그런가 부담이 그 노래는 이제 그 다른 어떤 프로젝트로 발표된 노래라 제가 쓴 노래는 아니에요 그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네 네 그 독호라는 또 아주 멋진 작곡가의 곡에 제가 가창만 한 아 이게 손을 잡는구나 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구나 아 이해가 갔어요 네 네 네 아 이게 연작이 아니구나 네 네 네 관련은 없지만 네 네 그 독호라는 멋진 작곡가 분께서 저에게 맞는 이미지에 또 그런 곡을 써주셔가지고 아니 그 작곡가가 네 네 별 보러 가자를 들은거죠 그렇죠 이게 야 이게 시즌2가 필요하다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또 그랬나봐요 그런 생각도 뭐 분명히 했을테고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곡을 잘 쓰고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작곡가셔가지고 아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적재쌤이 네 직접 만드신 그 후속곡은 없어요? 후속곡은 없고요 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별을 많이 보러 다녔고 그 지금은 이제 너무 멀리 가면 네 너무 멀기도 하고 뭐 허리도 좀 아프고 이제 오래 운전하는 거 싫어요? 아 아 맞아요 그게 좀 바뀌었네요 요새도 밤에 벌떡 일어나서 인천공항 가고 그러지 않아요? 아 그게 이제 한참 됐네요 선생님 아 요샌 그러면 뭐하고 살았어요? 요새요 요새는 누워있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 뭐 그 소파에도 누워있기도 하고 침대에도 누워있고 아니 아니